장어? 어, 장어는 처음 먹어봐. 응? 어, 비 또 많이 온다. 어, 나도, 나도 있을 텐데. 저 안에 있잖아. 나는 근데 지금 더워. 잠시? 응. 어, 나도, 나도 있을 텐데. 저 안에 있잖아. 나는 근데 지금 더워. 잠시? 차라리 이물리 향하는 것 같아, 진짜. 사실 저는 비가 좋았어요. 바다에 들어갔다 나와서 머리 완전히 돌처럼 완전 딱딱해지고 몸도 완전 끈적거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비가 오니까 뭔가 샤워하는 느낌? 아, 됐다. 됐다. 됐다.